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SK온이 헝가리에 짓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3공장에 대해 헝가리 정부로부터 2,8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. 이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원에 따른 시장의 경쟁 왜곡 가능성보단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대가 더 크다면서 헝가리 정부의 2억 9백만 유로, 우리 돈으로는 약 2,800억 원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. SK온은 지난해 1월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해당 공장은 전기차에 들어갈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모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포드, 현대자동차 등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